안녕하세요. 진짜 어색하다. 근데 아니면 멤버들 뒤에 숨어서 가시더라고요. 인사라는 게 원래 너무 자신 있게 하면 상대방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이상하다고 생각 안 나요. 제가 이준씨라고 생각하고 티파니씨를 한번 대해볼게요. 리허설 끝나고 가세요. 이거 보고 배우세요. 여러분 만난다. 리허설. 안녕하세요. 잘 보고 있어. 요렇게 하는 소리. oke. 이제 아무 때라도 지금 우리 같이 리허설 합시다. 리허설 합시다. 가자. 자. 어 파네. 어 파네. 어. 찌질 찌질 찌질. 자 이제 마무리 인사 마무리 인사. 어 갑자기 갑자기. 마무리 또. 정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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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